고맙습니다. 멋진데요? 우리 산업 동작 자원을 오시는 것인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난 4월에 사랑통상자원고에서 하는 분들이 다 많지만은 제가 인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어제 기자들하고 송면 만취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무엇을 할 것일지 예를 들어서 김형은 여러분 오늘 안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우리들의 잠재력과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도 쉽지 않겠지만 또 한 번 잘해서 멋진 내년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